지금 내일모레 이제 귀국해야 됩니다. 그래서 PCR검사 받으러 왔는데요. 베트남 PCR검사 받으러 온 데가 미딩의 홍옥병원입니다. 아, 그거 같죠? 근데 여기서 환급하고 똑같아요. 꼭 바꿔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. 여권! 제가 한국에서 출국할 때 병원 갔는데 여권 안갖고 다시 갔잖아요. 2년 넘게 여행을 안 하다 보니까 여권을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. PCR검사 때 여권, 그리고 75만동이니까 4만원이 좀 안 되네요. 한국에서는 14만원인데 물가차일까요? 여권과 75만동 준비하시면 됩니다. 한국어가 준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PCR검사 받는 거거든요. 이 홍옥병원, 한국어 지원 서비스가 되냐고? 듭니다. 그래서 우리 여행객들이 다 이쪽으로 많이 오는 병원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절차요. 뭐 똑같죠? 여권 내고 이거 하는 거. 휙 통과하면 끝입니다. 네, 미딩 통과 병원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48시간 전 PCR검사를 받았습니다. 아하, 확실히 현재 이 차가 조금은 번거로워지고 복잡한 면은 있는데요. 내 자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류를 위해서 또 받아야 되는 절차 아닐까. 정말 포스트 코로나 이런 거구나 생각되고요. 근데 느낌려, 간단합니다. 그냥 금방 끝났어요. 한국에서 출국할 때도 아이고, 나 비행기 다 끊어놨는데 이거 양성 넘으면 어쩌지 하는 것처럼 지금도 야, 이거는 혹시 이런 거.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전 그런 마음? 조마조마하게 괜히 있네요. 별일 없을 거고요. 관광하고요. 자, PCR검사 받고 나면요. 이렇게 알려줍니다. 제가 오늘 아침 11시 조금 넘어서 받았는데 저녁 8시에 나온다고 8시에 결과가 저한테 문자로 올 거예요. 그러면 영문으로 된 종이 받으러 항상 똑같아요. 한 번 더 와야 되겠죠? 덕분에 또 미딩 여기 구경 한 번 더 하겠네요. 시간이 보통 한 9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.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가서 또 한국 유저집 곳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